오늘 일요일 아침 산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통영 조각공원입니다. 난망조각공원 비가 부슬부슬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런것도 보이구요. 사람같아요. 얼굴이 아저씨 아저씨 뭐해요. 여기서 빨개 벗고 뭐해요? 저희 차는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나요? 여기 좋네요 산책하기 통영을 그렇게 마셔도 조각공원은 또 처음 오네요 어제 회를 4만원치 사가지고 동생하고 다 먹었습니다 아주 배 터진 줄 알았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새팩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갈까? 저기 예술의 전당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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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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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많구나 일로도 있고 남망산공원 남망산공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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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보인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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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 없다 길이 없어요 어 저길로 아 여기 길 있다 아닌가 살아있던 나의 모든 것 아 오늘은 날씨가 포근합니다 포근해요 아 춥지도 않고 아우 저는 추운 줄 알고 옷을 자는 떡이 껴 입었는데 지금 더워 죽겠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 쇳소리 뱃소리 이건 뭐냐 뱃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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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volcano 뱃소리 뱃소리 끄십시오 뱃소리 뱃소리 이거 너무 엄청 크다